안녕하세요. 저는 요크대학교에서 한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진아입니다. 저희 파트너인 영국 에듀센터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요크대학교에서의 공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정들과 더불어 요크대학교에서 내세우는 강정들, 대학교 기숙사 정보, 캠퍼스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이 도시, 요크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크대학교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요크대학교 관계자분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는데요. 요크대학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고 또 평소에 궁금하셨던 모든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유익한 행사가 될 예정이니 영국 에듀센터 박람회에 꼭 많은 참여해주세요.